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조직 개편 후 첫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글로벌 허브 도시 본격 추진, 부산형 인구정책, 지역활력 증진 방안 등 시의 중점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는 이미 시작됐으며 이제는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밝혔습니다. 또 시와 구, 군의 맞춤형 정책과 지산학 협력을 통해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고 청년 인구를 늘리는 한편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